안녕하세요. 현장 리포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인 선배의 최신 뉴스와 소식을 담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가인 선배의 하루 속 이야기를 함께 보아요. 송가인님을 사랑하는 가슴이 뛰는 감동으로 이야기를 적어보겠습니다. 지난 4일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수홍 아내인 김다혜님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랑스러운 팬심을 밝힌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부터 가인 팬이었습니다. 가인님은 마치 인형처럼 아름다우시고 마음은 천사와 같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위로에 감사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사진에는 김다혜님이 카메라를 향해 손아트 포즈를 취하며 박수홍과 함께 있는 송가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김다혜님의 무한한 팬심이 묻어나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송가인님은 이 게시글을 보고 하트 이모티콘으로 응답했는데 그 응답이 사랑스러움을 더욱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팬들의 마음을 더욱 불태우며 이를 본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송가인님은 오는 6일 화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되는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 프로그램의 조카 조은서와 함께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박수홍님과 김다혜님은 지난해 7월 혼인신고 후 12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1970년생인 박수홍의 나이는 54세, 1993년생인 김다혜의 나이는 31세입니다. 현재 김다혜님은 법무법인에서 피해자 인권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여러 가지 활동을 보면서 팬들은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다혜님이 송가인 팬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에 팬들은 그녀를 더욱 높이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송가인님을 사랑하는 팬으로서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 모두에게 큰 행복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송가인님, 우리의 사랑과 응원이 항상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현장 리포터 영상을 마칩니다. 가인 선배의 최신 뉴스와 소식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